고종 성수 50주년 기념장 고종 망육순 등급 40주년 기념장 황태자 가래 기념장 순종 즉위 기념장 순종 남서순행 기념장 상패 대한제국의 기념장은 국가적 행사 업적 날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표훈원이 제작하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여한 휘장을 말한다. 1901년 9월 7일에 고종의 탄신 50주년을 맞아 제작된 기념장이다. 재질은 은으로 안면에는 원유관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기념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1902년 3월 18일에 고종의 51세와 등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념장이다. 재질은 은으로 안면에는 기로소의 전각인 영수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원유관과 기념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1907년 1월 24일에 황태자와 해풍부원군 윤태경의 딸과의 가래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장이다. 재질은 은과 동으로 안면은 마주앉은 비둘기 한 쌍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기념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1907년 8월 27일에 순종의 직위를 기념하여 제작된 기념장이다. 재질은 은으로 안면에는 꽃잎이 중첩된 이와문과 프로이센의 군모 피케라우베가 새겨져 있고 꽃잎마다 지웨이 진이 한 장이 전서체로 한 글자씩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기념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1909년에 있었던 순종의 순행을 기념하여 제작된 기념장이다. 재질은 은으로 안면에는 황재기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기념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